나는 누구인가 평생 물어본 질문 아마 평생 정답은 찾지 못할 그 질문 나는 놈을 고장 말 몇 개로 답할 수 있었다면 신께서 그 수많은 아름담을 담아만 이 신나는 깼지 how you feel 지금 기분이 어때 사실 난 너무 좋아 근데 조금 불편해 나는 내가 깨지 돼지인지 뭔지도 아직 잘 모르겠는데 남들이 와서 진주 목걸이 거네 카트트랙 예전보다 저 집구석 소환했던 슈퍼히어 이 진짜된 거 가서 어디 갈수록 뭔 말 들이 많아 누군 살리라